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과감한 세금관면과 규제특례를 시행할 테니까 기업들은 정부를 믿고 계획했던 설비투자를 차질없이 진행해달라. 2020년도 2월 13일 문 대통령이 주요기업들의 기업인들과 경제사단체장을 불러다놓고 당부한 말입니다. 대통령의 짧은 말 가운데 두 부분이 유독 눈길을 끕니다. 첫번째는 기업들은 정부를 믿고 라는 부분입니다. 기업들이나 국민들이 정부를 그리고 대통령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두번째는 과감한 세금관면과 규제특례를 시행할 테니 이 정부는 일관되게 세금을 증가시키는 정세정책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업인들을 불러놓고 뜬금없이 과감한 세금관면을 할 테니라는 말은 그 자리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의외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아마 한번 해보는 소리 정도로 받아들인 기업인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한쪽으로는 정말 실없는 양반이구나 그런 생각도 함께 떠올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뻔히 문재인 정부가 어떤 정책 노선을 갖고 경제를 꾸려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꾸려갈 것지를 누구보다도 기업인들은 잘 압니다. 그런데 세금을 깎아줄 테니 규제특례를 허락해 줄 테니 투자하라 이런 이야기를 액맹 그대로 받아들이는 기업가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입니다. 대통령이 일부 기업가들을 불러서 모임을 전하는 그런 신문기사에는 어김없이 청와대가 공급하는 그런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상당히 불편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대통령은 마치 학생들 앞에서 훈시하는 선생님처럼 보이고 기업인들은 앞에다가 뭔가 머리를 아주 밑으로 깔고 계속해서 뭔가를 받아쓰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 아주 전형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머리를 푹 숙인 그룹 회장들은 하나같이 메모하는 데 열정입니다. 바쁜 기업인들을 불러다 놓고 행하는 행사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아주 천편일률적입니다. 가벌관계와 명확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정치권력이 지시를 내리고 그 다음에 기업인들이 받아쓰는 그런 모습이 3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한 그런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솔직히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경제에 대해서 아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변호사 사무실 꾸리다가 정치하면서 또박또박 나오는 세금으로 나오는 그런 봉급을 받아온 사람일 테고 반면에 사업가들은 치열한 격전의 현장에서 매일 매일 매달 매달 수입과 지출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위태위태한 경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업인들은 현장에서 물건 만들고 팔고 사람 채용하고 투자 결정하고 이런 일들의 전문가들이다. 그들이 활용하는 지식은 현장을 대상으로 대단히 구체적인 적용 가능한 현장 지식입니다. 대통령이 크게 갖고 있는 넉넉한 지식은 주로 선전하고 선동하고 정치력을 발휘하고 때로는 정치 공작을 감행하는 이런 종류의 지식들이죠. 실물경제의 현장에 대해서는 경험도 없고 지식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쁜 기업인들을 불러놓고 투자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구제할 필요는 없는 거죠. 결국은 그와 같은 청와대의 기업인들을 불러서 모으고 훈시하는 것은 국내 정치용 행사에 지나자 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행사가 의도하는 바는 국민 여러분 지금도 저는 심혈을 기울여서 나라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유권자들 향해서 국민들 향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국내 행사용 이벤트인 거죠. 사업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돈이 되면 투자를 하는 것이죠. 돈이 되지 않으면 투자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국내 사업 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있고 노동시장은 날로 경직화되고 있고 세금 부담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는 날로 장기화되고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세금 깎아줄 테니까 규제 풀어줄 테니까 투자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대통령의 행동은 참으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는 친노조, 반기업, 반시장이라는 것을 천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표를 사는 일에만 걸몰하는 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런 정책 노선에서 한치도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투자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만 실없는 사람이 되는 사람만 정말 우성운 사람이 되는 그런 것을 뜻하게 되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로는 규제 완화, 규제 핵파를 외치면서 행동은 오히려 기업을 옥죄는 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업가들은 다른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믿을 수 없는 사람 정도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기업인들의 상황 판단은 정직합니다. 설비 투자해야 되면 설비 투자하는 것이고 설비 투자하는 것이 손해가 되면 설비 투자할 수 없는 거죠. 대통령이 불러다가 계획대로 하라 정치는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경제는 계획을 세우더라도 상황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2017년도에 설비 투자가 14.5% 늘었습니다. 2018년도에 마이너스 3.3% 2019년도에 마이너스 8.1%입니다. 돈이 안 된다는 것이죠. 설비 투자를 줄이는 겁니다. 대통령 면전에서 뭐라 할 수 있는 기업인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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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하겠지만 속으로 뭐 다른 생각을 하겠죠. 겉으로는 열심히 받아쓰기를 하지만 아마도 받아쓰기를 하는 동안 지금 내가 이 바쁜 시간에 여기 와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뭐 이런 생각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 양반이 뭐라고 떠들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도 하겠죠. 바쁜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거 되라 저거 되라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사업 환경 개선되고 세금 부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물건이든 서비스든 구입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기운이 시장 내에 돌게 되면 모든 사업가들은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뛰어나오겠죠. 하루가 멀다하게 표를 구하는 전시성 행사만 하고 다니는 대통령을 보면서 국민이 바보도 아니고 대통령이 지금 왜 저렇게 하고 다니는지를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청와대 사람들만 그런 사실을 모르는 모양입니다. 말이든 행동이든 사람 사이에는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말이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믿을 수 없는데 어떻게 그의 말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의심스러운데 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신뢰기반이 전혀 조성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국민들을 향해서 기업가를 향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말이 말빨이 서겠습니까? 말빨이 설 수 없죠. 공명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명호TV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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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